수민 씨, 공부 다 했어요? 네, 그런데 이제 집에 가야 돼요. 무슨 일 있어요? 네, 이번 주에 고양이를 샀는데 밥 줘야 돼요. 고양이를 샀어요? 몰랐네요. 네, 나중에 놀러와요. 고양이 정말 귀여워요. 제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해요. 꼭 봐야 돼요. 이름이 뭐예요? 윈터예요. 사진 있어요? 네, 많아요. 그런데 윈터가 배고파서 저 지금 빨리 가야 돼요. 그래요.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세요. 네, 내일 봐요.